처음에는 이 길을 아주 낯설어해서 집에 가려고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니 며칠 있었다고 적응해서 잘 갑니다. 갓니린링 베빌링 이것까지 간식이 아니군. 이곳은 갓니린링의 집안이고, 낯설기도 하고, 익숙하기도 한 이모네 집! 자, 이모네 집에 왔어요. 아휴, 그다잖아, 너무 졸려보겠다. 왜 여기 온 거지? 언니들 엄마, 아빠, 어디야 거야? 가지 마세요! 못했어요! 나도 데려가지 그랬나! 하니까 바로 산책! 오늘은 이모랑 산책합니다. 잘하고 와요! 안녕! 어딜 가나 인기 만점! 귀염둥이 쏘미에요! 엄마랑 또덕 닮은 이모라서 그런가? 자꾸 뒤를 돌아봐요! 시리룩시리룩! 어제되 아저씨 안좋게 놀이 quizzes 소왁시리룩 이모하고 노는 거야? 이모하고도 재밌게 놀아요, 응? 뭐 하실까? 저한테 잘 해보았 Algun도주고. 지금 12시야. 오늘 자. 고자. 다음 날 이모 파 주세요. 소미가 밥 먹는 사이 엄마, 아빠랑 언니들도 밥 먹고 있었죠? 예나 언니가 놀아줍니다. 언니, 간식 좀 해라, 얹어봐, 먹지? 언니들, 나 잘 놀고 있으니까 걱정말고 잘 놀고 와요. 알았다, 이 녀석아. 우리 현이 형이 한 쌈. 쌈쌈쌈쌈쌈쌈. 우리 쌈이 여기서 뭐하고 있을까? 문 앞에서 뭐하고 있을까? 현관 대리석 앞에서 열 시키는 쌈. 이모랑 산보 가자. 오, 산책 가요, 산책. 사자야? 왜 이렇게 튀어? 가는 길에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휴, 우리 소미 너무 좋아합니다. 여기도 난리 난리. 아휴, 언니들은 잘 놀고 있나? 오냐오냐, 잘 놀고 있다. 여긴 소미를 못 데리고 와서 어째. 미안해, 소미. 다신 재밌게 놀고 갈게. 아휴, 언니들은 잘 놀고. 간일했니? 간일했니? 나갈까? 이모가 산책을 엄청 자주 시켜줍니다. 고맙소, 간일이니 이모. 이모가 최고야. 짝짝짝, 짝짝짝. 여행 가는 일주일 동안 이모네 집에서 투숙 중. 며칠 있었다고 이제 길을 아네. 이 소미가. 자꾸 쟤를 돌아봐요. 어. 처음에는 이 길을 아주 낯설어해서 집에 가려고 막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며칠 있었다고 적응해서. 잘 갑니다. 달려라, 달려. 엉덩이 닦자 엉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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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둘러봐. 응. 똥 닦아야 돼. 그래, 그래. 이거는 닦아야 돼. 엉덩이 닦아. 엉덩이 닦아. 닦아, 닦아, 닦아. 야. 너 둥아 있으면 엉덩이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대치 중이에요. 이모와 숙박국질 하던 바로 그 시간. 언니와 엉덩이 닦아야 돼. 천천히 가라고. 좀 아리로우 살짝 비춰줘. 마저 혹시 우린다. 응. 야 엄마 나도 하면 어떡해. 엄마 배경 가져가야 돼. 화장실도 가야 돼. 왜 이렇게. 아무래도 다 싸. 아무래도 다 싸. 야. 야. 어머 어머 어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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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Sayyea.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엄마를 만났는데 아이고 눈물의 상봉 중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아이고 눈물의 상봉이요 눈물의 상봉이요 섭섭해 살결나 이거 지금 한 분 최고죠 기쁨의 표정 드디어 집으로 갑니다 일주일 동안 돌봐주고 고생하신 이모 땡큐베리 감사 섭섭해 안녕 안녕 섭섭해 안녕 딩동 딩동 집에 왔는데 누군가를 기다리는 눈치에요 왜? 누구 기다리는데? 어머어머 언니들 빙글빙글 빙글빙글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언니들한테도 갈아잇노소가 아이고 엄마 껌딱지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가느님을 많이 구독해주세요 꼭이요 가 Shaft 아이environ 나ime petite iers servili 가슴 가슴 뭐 가슴 가슴 구원